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필수가에 환자가 없는 겁니다. 환자가. 환자가 줄어드는데 수가까지 낮으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가에 전문의를 뽑지 않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통계가 말하는 것은 몸을 갈아 넣는다. 아주 중요한 통계가 한국의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가 현저하게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사수가.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가. 의사를 고용을 많이 못하는 겁니다. 병원이. 환자수도 적고 그리고 숙가 자체가 낮으니까. 숙가 자체가 낮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의사를 고용을 적게 하니까 병원 근무 의상 한 명당 병상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9.96 병상. 이 통계는 아주 중요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가 병원이 의사를 많이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진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숙가도 낮지만 동시에 또 뭐가 온지 하니까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환자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무자를 아주 잘 아시는 의사분이시네요. 안양수 미래의료포럼정책위원장 이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글을 기고하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비급여와 같은 개원과 먹거리를 없애게 되면 의사들이 이곳저곳 갈 곳이 없으니까 대형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검증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검증을 잘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정책 실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은 의사들이 돈을 쫓아 개원가로 몰려들며 대형병원 근무를 회피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분들은 병원에 있고 싶어 하는데 병원이 사람을 안 뽑는 겁니다. 의료정책연구원 2021년 전국의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이 가운데 앞으로 개업하겠다는 사람은 11.4%에 불과하고 개원을 희망하는 전임이도 7.3%에 불과하고 전공이 대다수는 대학병원 교수나 대형병원 봉직위를 원한다. 개원보다도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채용해 주지 않는다. 극히 일부분만 채용될 뿐이다. 돈을 쫓아 개원가로 몰려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필수의료가 분야에 환자는 적고 숙가는 낮으니까 필수의료가에 최소한의 이름들 의사만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직을 오파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실상은 채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원이가 될 수밖에 없다. 상식하고 완전히 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대학병원에서 필수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으면 필수과 의사는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환자가 적고 환자가 적으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필수의료가에 환자 수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적은 겁니다. 그게 다 숙가까지 낮으니까 병원 경영을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을. 그래 사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름들 의료사태도 사실에 대한 뭘 이해가 결국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낚고 있잖아. 얼마나 비용을 많이 발생시킬지는 간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시작 단계지 않습니까 개원이를 목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수의료가나 이런 부분에 대학에 일어나 대형병원에 일하고 싶어하는 봉지기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이 못 뽑는다는 겁니다. 그럼 병원이 왜 못 뽑냐 이렇게 병원당 고용된 의사소가 왜 적냐 지금까지는 낮은 숙가 문제였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환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자 수가. 그런데 앞으로는 환자 수도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의료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숙가를 올려달라고 주장했고 봉지기가 숙가를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숙가를 인상해서 필수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숙가를 인상해서 의사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로 그렇게 오역될 수밖에 없다.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함은 용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제를 계속 제가 다루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처음에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겉은 멀쩡하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의 투성이구나 이런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지 이게 무슨 돈 벌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포켓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고 필수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게끔 숫자가 적으니까 숙가를 현실화해달라는 것. 여러분 이걸 종합하게 되면 필수과 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숙가를 올리지 않으면 대학병원은 필수과 전문의를 뽑지 않습니다. 전임의를 뽑지 않습니다. 교수를 뽑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필수과 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필수과 문제는 바로 환자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환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가의 전공의들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습니다. 그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면 병원은 환자가 부족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채용을 기피합니다. 전공의 때 몸으로 때우고 전문의가 되게 되면 마치 크리넥스 일회용 휴지처럼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 거네요. 특히 필수과의 전문의를 수용화해 주는 기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대형 병원만이 아니라 중소병원 대수도 필수과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아 전문의가 되어도 갈 곳은 자기 돈으로 개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업해도 환자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 전문과 간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과 간판을 뗀 전문의들이 전국적으로 9천 명에 달합니다. 매년 전문의는 여러분들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거기다 또 여러분들 뭐죠 만 명을 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발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직장을 구할 수 없는데 또 만 명을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무식하면 참 용감해지는 겁니다. 필수과 개원을 하더라도 환자 수가 부족하고 숙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 유지가 힘들고 그래서 전문과 전문의 간판을 뗀 전문의들이 전국적으로 9천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환자는 부족하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데 해당과 전문의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쌓인죠. 매년 여름 전문의가 쏟아져 나오니까 정작 대형 병원에는 필수과 의사가 없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왜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적고 세계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병원 근무 1인당 의사가 담당하는 병상 수가 이렇게 턱없이 높은지 환자는 줄어들고 숙가는 낮고 피꽃박이 큐가 여러분들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필수과 여러분들 전임위를 뽑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여러분들 보건복지회에서 알 건데 그냥 이렇게 끝까지 그냥 몰고 온 겁니다. 참담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갑자기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시간을 두고 점진주를 좀 고쳐왔으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한 겁니다. 채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갈 데가 지금도 없는데 추가적으로 또 뭡니까 1년에 2천 명씩을 더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앞이 막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을 착하게 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여러분 똑같은 일이 먼 거 아니까 국내에서 문과 출신들의 박사를 받더라도 갈 데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5년을 투자했는데 전임위 자격을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의로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다 숫가가 낮은 것뿐만 아니고 환자 수가 줄어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의사를 뽑지 않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사실을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살펴봐야 되죠.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앞으로 환자 수는 더 줄어들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럼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전공위 숫자를 열어면 1년에 60%씩 늘리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